묵도하심으로 새벽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요하를 의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아침에 이렇게 기이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세임을 주시니 이 시간도 기도하면서 한매주신이 온단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려는 그 은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순종하여 백배의 계시를 맺어 본당헌당과 이삼칠나라 복음하에 세임받는 축복된 제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글자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요소와 이삼장 1절에서 11절 내용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소와서 2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하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시기하신 오래 후에 요소와가 나이만한 늙은지라 요소와가 온 이스라엘 곳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자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만한 늙은도다. 너희 하나님 요하께서 너희를 위해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요하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보라 내가 요단을부터 헤지는 쪽 대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요하 그가 너희 앞에 그들을 쫓아내시며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요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전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요하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요하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요하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호사의 강국한 부탁이란 말씀입니다.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자기 자신에게 또 옆 사람에게 함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백배의 축복을 누립시다. 선원적으로 연어는 강에서 부하해서 바다로 나갔다가 이제 산란기가 되면 다시 또 자신이 태어났던 강으로 올라옵니다. 그 올라오는 과정이 수천 킬로를 올라오는데 물살을 거슬러 올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쏟아내리는 폭포를 또 타고 올라가야 되기도 하고 또 곰이나 물개나 상어에게 또 먹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강을 거슬러 오는 과정은 위험과 실현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연어는 절대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연어 뿐만 아니라 또 살아있는 물고기도 이처럼 물살을 거슬러 헤엄칩니다. 물이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입니다. 이처럼 물결을 거슬러 또 헤엄치는 물고기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없이 물살에 이리저리 흘러 다니는 물고기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리도인도 이와 같습니다. 그리도인은 본질적으로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결이 아무리 거셔도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마침내 본양인 천국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일구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 더 영적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소 23장은요. 요하세의 마지막 부분으로 정말 유언적인 고별 인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동안에 모든 대적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시고 시간을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요호사도 이제는 늙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호사는 자신이 하느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가까워진 걸 알고 백성들의 지도자를 부릅니다. 유사들도 부르고 장노들도 부르고 또 재판장들도 부르고 이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느님이 행하신 역사를 그들에게 다시 선포를 합니다. 요당강이 또 갈라지게 했고 또 정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런 역사를 또 그들에게 전달하면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걸 속립게 해줬다는 그래서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그런 언약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을 때 후손들에게 뭘 남길까요? 오늘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또 태보하는 자에게는 멸질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 요호사가 이런 결단을 내리고 마지막 유언을 또 마지막 메시지를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2021년입니다. 20년이 잘 지나가고 이제는 또 21년의 원단 말씀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강단 말씀이 또 백배의 결실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이 축복을 주실 이미 준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배의 결실 인생을 살면서 이제는 모든 성도가 또 본당, 헌당을 위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절대 믿음 또 절대 순종의 영적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우리에게 가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2, 3, 7을 보고마야 현장에서 생명적 역동이 일어나는 새로운 시작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구조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가난, 정복, 성취에 대한 고백입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요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시기하신지 오랜 후에 요사가 많이 늙은지라 요사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가난, 정복,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은 주변 가난, 족족들부터 위협을 당하지 않고 오랫동안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사도 늙었습니다. 노세했습니다. 그것을 본인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들을 불러서 이제는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요하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고 또 가난한 땅의 많은 원주민들을 대항해 싸웠습니다. 그러나 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게 돼 있죠. 그것을 이제는 요사가 깨닫았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너희 하나님 요하께서 너희를 위해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요하 그는 너희를 위해 싸우신지라. 요사가 가장 먼저 말하고자 했던 것은요. 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시켜주셨습니다. 자 너희가 가난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너희가 잘 싸우서도 아니다. 하느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셨고 하느님께서 너희를 위해 가난한 민족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셨다. 이 내용입니다. 그것을 백성들은 누리면서 현재 누리는 그 안식은 결코 자신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고 오직 하느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선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요. 보라 내가 요단올 때 해시는 쪽 대까지 남아있는 나라들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해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5절에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호사는 요단강에서부터 서쪽 지중해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을 주셨다는 것을 이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앞으로 남은 가난족속을 마저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호사의 고백은 이스라엘이 가난 정보를 할 수 있던 것은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느님의 도심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 정복에 정말 친히 지한 요호사의 체험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겁니다. 지금 요호사가 과거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거짓 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인시키는 내용입니다. 이 약속은 400년 후에 다이카 솔로몬 왕 때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견고한 여리고 성업을 이스라엘 함성 소리에 무너지게 하시고 또 기부원 전투 때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셨고 태양과 달을 머무르게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체험한 요호사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고 약속을 꼭 지키신다는 그런 학식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이것을 고백하고 또 언약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호사는 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싸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성기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믿음의 입, 기도의 입으로 완내서를 이루어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백배의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CVDIP의 정인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호사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킨 데 있어서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그 힘쓴다는 말은 히브리오라 하사커 이 뜻은 꽉 붙들다 매달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신명기서 26장 10절에 보니까요. 오늘 내 하나님 요하가 그 규례와 법도를 행하고 내게 명령하시니 그런 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대하여 지켜 행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26절 말씀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장세기 3장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라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에베스 6장 17절에 보니까요. 승리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세상을 이기는 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이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8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이 요하게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남아있는 족총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신인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그랬습니다. 요사는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요사는 이방 민족과 섞일 때 모든 문화도 섞이고 타락할까 봐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보니까요. 이는 요하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네 하나님 요하 그가 너희에게 명하신 것까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냅니다.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거는 모세의 찬송시에서 나온 말인데 여기서 쫓는다는 말은 이르다퍼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사냥하다 추적하다라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일단 천의 용사들이 되어서 가난 적성을 내어 쫓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이 함께 계실 때 이 예언은 성취된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느님 앞에 확실한 언약을 붙잡으면 하느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한 명이 천명을 감당하는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5장 15절 16절 내용을 보면요 삼손이 나기에 특별로 천명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4시 하느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거슬려 살아갈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내 하느님의 요하를 사랑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조심하여라는 세마르라는 말인데 울타를 치다 지키다 라는 말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울타를 치고 그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인 요하 오직 하나인 요하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라고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매우 뭡니까 적극적이고 도전적이라는 거죠. 적극적 도전적으로 사는 삶이 그리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지 알려면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선순위가 뭘까요 자식일까요 돈일까요 안 그러면 현장에 죽어하는 영혼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인나라 오직 성령 사도행전 1, 8, 3, 8 이것만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현장 정복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에 힘써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금의 열정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가난한 땅에 응답을 받아서 유일성의 그리스도를 붙잡고 24시 누리며 하느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현장의 빈 곳을 정복하는 천명 소명 사명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의 노예 해방을 놓고 남과 북이 갈라져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링컨이 북군을 이끄고 전쟁을 했는데 전세가 굉장히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한 전쟁터에서 첫 성을 거뒀어요. 그때 한 장군이 링컨에게 말을 합니다. 각각 이제부터 아무 염려 마십시오. 이제 하느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러자 링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느님이 우리 편인지 저게 편인지는 그것에 관심이 없네.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느님 편에 섰는지 그것일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항상 하느님 편에 서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느님이 내 편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정말 내가 하느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하느님의 뜻과 맞게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 이것은 바로 항상 강단 말씀과 또 교회의 흐름 강구에 따라서 우리 거기서 기도 제목이 바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땅은 일곱 족속 또 서른 한 왕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미 간담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요사는 나이가 많았지만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 그 후에 사사기에서 열네 명의 사사가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 사무엘과 다익 같은 인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단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하느님의 은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보험에 눈을 뜨고 정말 기도할 때 부진행의 세력들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해에 지금까지 우리가 각인된 것들을 바꾸고 하느님의 계획을 확실하게 붙잡고 입을 크게 열면 하느님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강단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은약성취의 주인공으로 본당헌당과 2, 3, 7나라 보험에 쓰임받는 참된 제자가 되는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1인 1구자에 결단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강단 말씀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적용도 하지 못하며 소련에 메어서 결실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하고 생명 살리는 보험 인생이 되어서 강단의 흐름과 완전히 영적으로 완내스가 되어서 본당헌당과 2, 3, 7 보험의 결실에 플랫폼을 구축하는 주역으로 당당히 쓰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인데요. 유아스처럼 언약성취의 체험자로서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정말 그런 축복을 누리고 또 영적의 빈교세 헌장의 보험을 선파하는 언약 전달자가 돼서 본당헌당과 2, 3, 7나라 보험에 쓰임받는 참된 제자들에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중보 기도할 것은 본당헌당과 2, 3, 7 선교헌당과 또 이런 1구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그리고 목회의 대안과 유아 유치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이 강단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보험으로 완전히 아버지는 우리가 온전히 부절림 받아서 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며 서론에 집착하여 정말 결실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다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살리는 보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강단헌당을 영적으로 만나서 되기를 원합니다. 본당헌당과 2, 3, 7나라의 보험의 결실의 플랫폼을 구축한 주역으로 당당해서는 언약의 인생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 본문처럼 유호사의 정말 언약 성취의 체만자로 영적으로 빈 곳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며 또 정말 언약 전달의 후대들에게 정확한 그리스로를 선파하는 저희들 되기하소서 그리고 현장에 보험을 선파하는 언약 전달자로서 또 본당헌당과 2, 3, 7나라의 보험에 쓰임받는 참된 전도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또 우리가 중복기도 합니다. 본당헌당과 2, 3, 7나라 선교원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1인 1구자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해대학원과 유아유치 수련회를 하나님께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언약을 전달하고 그 어린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험이 깊이 뿌려 내려서 시대적인 전도자로 세우는 기이한 아버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대했습니다. 아멘